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이제 다른 페이지에도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같은 컨셉의 레이아웃으로 나오도록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고 이게 마지막 수업입니다. CSS는요. 우선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되나요? 수정해야 될 부분은 모든 페이지마다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볼까요? 우선 인덱스.html 파일을, 이거 인덱스.html이죠? 여기다가 헤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하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름이 이상하게 됐네요. 페이지 언더바 html로 했네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페이지 언더바 자바스크립트. 항상 예제 만들 땐 이렇게 아쉬움이 남아요. 만들고 나면. 여기도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추가하면 이렇게 되고, 연산자도 op라고 하는 파일이니까 헤드 밑에 추가하고,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훌륭합니다. 어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매일같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들.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예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이트를 여러분이 탁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허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 그건 이제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의 관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산자가 돼서, 그 생산의 고충을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이렇게 못생긴 사이트도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고 생각해요. 뭐랄까, 소비자로 살다 보면, 세상에 귀한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물론 비싼 물건, 이런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사실 비싸지 않은 물건들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공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저희를 포함해서 소비자로서의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사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이지만, 직접 자신이 만들었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귀하고, 더 예쁘게 보이실 겁니다. 귀한 게 많아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산자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뭐랄까요, 효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내용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있는 이 제목 있죠. 두 번째 제목. 두 번째 제목이 좀 도드라지게 디자인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요거에는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자바스크립트란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로 가서, page-under-html 파일이네요. 저기에서, 바로 여기 있는 h2 태그를 키워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h2 하고서, font-size 그리고 한 20px 정도 해볼까요? 아, 오히려 작아졌네요. 30px, 자, 커졌죠? 아니면 50px,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 코드를 다른 페이지에 다 옮겨야 될 겁니다. 그쵸? index.html은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페이지가, 음, 천 개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딱 이거를 수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요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또 저기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수정해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죠? 바로 그 답답한 느낌이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답답한 느낌을, 우리의 선대의 개발자들이, 이미 겪어봤겠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몸부림을 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같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의 몸부림이 있을 거고요.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웹브라우저와 같은, 웹브라우저나 또는 HTML, 또는 CSS 이런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몸부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셔야지, 배우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CSS를 이 HTML로부터 분해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딱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우선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서 htdoc 밑에 new 파일을 해서 style.css라고 하세요. 확장자 명이 CSS입니다. 자, 점 뒤에 있는 게 확장자죠. 자, CSS. 그리고 앞에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 이름이나 해도 상관없고, 뒤에 있는 CSS는 꼭 CSS라고 해주세요.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페이지, 자, 아무거나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컷하세요. 그리고 style.css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다시 방금 컷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거기에 있는 스타일 태그를 아예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치세요. 링크. 자, 여기의 링크는 하이퍼텍스트의 링크가 아닙니다. 하이퍼텍스트의 링크는 a 태그이고요. 이 링크는 그게 아니에요. 자, 탭. 그러면 자동으로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만들어지죠. 자, 저기 href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로컬 호스트 스타일.css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css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키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링크라고 하는 이 태그를 만나면 이 태그에 적혀있는 이러한 속성들을 보고서 아, 이 사용자가 css를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읽어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은 이 주소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스타일.css 파일을 이 파일을 이 웹페이지 안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변수와 상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걸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잘 보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예. 여기 이 주소에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마치 이런 태그가 이런 css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 코드예요. 다시 과거로 돌리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대체 왜 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링크라고 되어 있는 저 코드 저거를 복사해서 모든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는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화면을 키워버릴까요? 이 페이지 언더바 html 파일도 아 이거 왠지 실습하실 때 좀 많이 눈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페이지를 왔다갔다를 많이 하니까 다 됐나요? 이것도 바꿨고 이것도 바꿨고 그리고 index.html도 바꿀 거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바뀐 건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좋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기 있는 이 h2 아까 바꿔달라고 했던 거 그걸 또 바꿔달라는 거예요. 폰트 컬러를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라네요. 정말 어떻게 이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신경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웃으면서 이 h2 이 style.css에 있는 h2의 컬러만 붉은색으로 바꿔주고 씩 웃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렵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변수와 상수도 붉은색 자바스크립트란도 붉은색 연산자도 붉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 역시 붉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옛날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웃으면서 여유있게 하지만 시간은 똑같이 드는 척 하면서 이걸 싹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페이지에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웹페이지는 html과 css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각각의 html마다 그 html을 꾸며주는 css가 각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면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css를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css 파일을 외부로 빼서 그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각각의 html이 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 바뀌었을 때 그 중앙에 있는 css 파일 하나만 수정하면 모든 html 파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웹페이지에 css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규모가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반드시 css를 별도의 파일로 빼서 그것을 동쪽으로 로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거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중복의 제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각각의 html 페이지마다 있었던 중복된 css를 동일한 css를 하나의 파일로 분기시킴으로써 분리시킴으로써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중복을 제거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유지보수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html과 css가 같이 있으면 css도 일종의 데이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에서 css만큼의 용량의 부담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css를 분리해 놓게 되면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처음 html의 css를 로드할 때는 한번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로드할 때는 이미 저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그 css를 가져와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빨리 열리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 용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그래서 중복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css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되는 그 맥락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구요. 여러분이 IT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다면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복의 제거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css를 살펴봤고 어떻게 htm에가 css가 협력해서 그럴듯한 웹사이트를 그럴듯한 웹페이지를 만드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 거 쉽지 않았을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css에 대한 수업은 제가 만든 후속 강의가 있습니다. html도 강의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저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든 css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지금 말구요. 나중에 저 수업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수업보다 더 좋은 수업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수업을 꼭 잘 찾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css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정리 한번 하죠. html은 뭔가요? 정보. css는 뭔가요? 디자인 또는 스타일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